민식이츠 더 벙유 어머 따자 월시인가봐 징다도 아이월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왜 같이 착용하는 아이월 왜 이렇게 되는 방송을 통해 한국에서 퇴퇴한다고 봅니다 거절한다는 게 아니고요 거절할 수 밖에 없는 스케줄을 지금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일주일 내내 옷 생각만 하고요 어떤 옷을 만들까? 어떤 옷을 선보일까? 또 어떤 옷을 좋아하실까? 중국분들이 좋아하실까? 이런 고민만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스케줄이 다른 것을 할 여력이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스케줄을 거절하고 있습니다. 여친의 패션을 선택한 이유는요. 모르겠어요. 일단 패션에 관심이 많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. 제가 16살 때 데뷔를 했는데 그때부터 받은 사람이 그때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? 근데 이제는 중국분들과 소통도 하고 싶고 저라는 사람을 좀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작품을 선택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언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두려움도 있었고 근데 너무 많은 분들께서 또 제안을 해주셨고 또 여친의 패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안을 했을 때 제 마음에 어? 한번 도전해볼까?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발짝 다가가고 도전하고 두렵지만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주실 걸 기대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용기 내서 한국에서도 예능을 안 한 지가 꽤 됐었는데 이렇게 좀 용기 내서 다가왔는데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요즘 너무 행복해요. 일단 디자이너 선생님께서요. 스타일리스트도 하시고 그리고 디자이너도 하세요. 아무래도 정말 한국에서 제가 꼭 한번 작업해보고 싶었던 분이셨는데 친분은 있었고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면서 여신의 패션을 그럼 하차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부탁드렸을 때 정말 흔쾌히 제가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들을 아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같이 해주시겠다고 했고요. 지금은 너무 유명한 분들의 스케줄이 너무 많으셔서 정말 다른 디자이너분들은 온 만드는 데만 해도 굉장히 바쁘시잖아요. 지금 광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꼭 한번은 작업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여신의 패션이라서 저한테는 너무 영광이고 기쁜 것 같아요. 근데 오히려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어떤 게 생각해보면 스타일링부터 정말 디자인까지 굉장히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너무 많이 배우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게 참 다행 중 불행인지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바쁘셔서 제가 많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고요. 원단 하나 고르는 것부터 디자인하는 모든 작업들이 저한테는 너무 재밌고 또 그것들을 맡겨주시니까 저도 함께하는 게 너무